간지한다. 진짜 끝나고 있는 건데. 멋있다. 휴게식. 쏙 끝나고 여기서 쇼. 간지난다. 이건 제 사물함이에요. 발린의 사물함 공개. 정리의 미숙한 아이라인. 정리의 미숙한 아이라인. 아 몰라요. 미크로우스 연습하세요. 이거 댄스 연습수. 들어가도 돼? 네. 와 진짜 좋다. 연습하면 나겠다. 저는 맨날 여기서 그냥 기분이기 하고 있어요. 모야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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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, 6, 7, 8. 1, 2, 3, 4. 5, 6, 7, 8. Q, 5, 6, 8. Q 변신한 아이라인. Q 변신한 아이라인. 음료. Q 와 쓰는 나이오. Q 변신한 아이라인. 원래는 좀 재미있는 거 보고만 와서 준비했는데 출소했어요. 왜냐하면 우리 실업이 많이 부족해서. 1, 2, 3. Q 변신한 아이라인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